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복성주입니다 분양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대출 규제가 완화됐죠 특히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됐고 그리고 줍줍이죠 무순 청약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격 요건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양시장에 좀 더 혼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분양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왜 정부에서 이렇게 분양 관련 대출 완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장 대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부터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폐지가 됐는데 그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중도금 대출의 분양가 상한 지금 현재는 이게 원래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는데 이 기준조차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상이죠 대상 아파트의 가격 대상 두 번째는 이걸 사는 사람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5억까지이겠어요 그래서 5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억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인당 규제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계장 규제도 다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도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제 대출의 규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어떤 물건을 하더라도 분양가 60%까지는 대출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억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상황 능력만 있다고 하면 12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분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양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도금 대출 대상 대상은요 3월 20일 이후부터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 이건 당연히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시켰어요 기존에 1회차 이상 중도금을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역시도 중도금 대출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로서 적용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기존에 지금 중도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제 보증한도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중도금 대출 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기준이 12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2억 초과 고가 아파트의 분양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증가를 할 것이고 근데 좀 시점도 그렇고요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 시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폐지한 것도 그렇고 이게 뭐 우리가 둥촌주공을 구하기 이유한 어떤 정부의 노력의 결과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맞은 것 같아요 너무 절묘하게 맞은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둥촌주공이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서울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파급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최대한 이런 어떤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정부가 사실상 지금 미분양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7만 5천까지 이룰 기준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1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제 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10만까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유 있게 뭔가 대처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과거에 2009년도에 미분양 그때까지는 16만 정도가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그때 이제 정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소를 하고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10만 정도까지는 첫 번째는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10만 정도 미분양이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만 증가하지 않으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기조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또 어떤 혜택을 주면서 이걸 소진시키고 이러지 않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기조로 놓고 봤을 경우에도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파급력이 있는 아파트의 사태가 터졌을 때 그걸로 시작을 해서 다른 건설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적인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정략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저는 왠지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의 완화로 인해서 일단 12억 고가 아파트에 대한 분양 수준은 분명히 증가할 겁니다 증가할 거고 과거에는 대출이 안 돼서 생각하지 못했던 시도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또 언제 또 12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내가 미소하겠어 떠나는 또 정부가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몰라 한 번 뒤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청약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고가 아파트의 분양 시장이 좀 좋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중저가 아파트의 시장 흐름도 보통 분위기 회복이 반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등 시점이 됐을 때 대장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이후에 B급이나 C급 아파트들이 같이 따라서 상승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는 C급이 B급을 또 어떤 키 맞추기 위해서 따라가고 또 B급은 또 A급을 따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분양도 그 같은 맥락의 흐름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미분양 사태가 심각할 정도로 내버려주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금 특별한 미분양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정부가 10만 정도까지는 이 정도 범위 정도까지는 정부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고 그러면 그게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훈련도 분명히 갖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분양 수요가 증가한 것 뿐만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청약 경쟁률도 조금씩 소폭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 분양 관련 대출 완화에 적극적인 이유 제가 방금 전에 정략적으로 그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정부에서는 미분양 조절을 해서 부동산 연착률을 유도를 하겠다는 이 기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한데 지금 미분양의 증가 속도가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빨라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이후에 빨랄 수 있을까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더 당당하기 때문에 10만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폭이 둔화되는 부분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부동산 연착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외적인 여건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 국내외적인 상황 부분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착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왜냐면 부동산 경착률이 돼버리면 그래서 작년 2에서 올해도 내년도 계속해서 급격하게 하락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파장,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연착률이 된다고 한다면 다행스러운 이야기고 그리고 연착률 다음에는 다시 이제 반등 시그널에 나타난 시점이 더 이렇게 빨리 다가올 수도 있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금 정책적인, 정책의 의지에 의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정책의 의도에 맞춰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가 맞다라는, 뭐가 맞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 흐름대로 한다면 현재 지금 연착률의 흐름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건설사 부도를 일단 최소화시켜서 경제의 악영향을 좀 차단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사실 이제 건설사 부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보다는요 어떤 그 지방, 지방에 현재 지금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오늘자 뉴스거든요 오늘자 뉴스를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일산대책 이외에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울산 경남 지역의 한 중견 건설사 대표가 자금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방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열 곳씩 줄폐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방 건설사가 계속 줄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서울권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반증이나 좀 보고 있고 그럼 나중에 회복이 된다 했을 때 과연 지방의 회복력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라는 가정하에서 본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 했을 때는 어떤 그 지방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좀 지방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미분양에 대한 부분 또 악성 미분양 이런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내년까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일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좀 들이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